안녕하세요 저는 DJ 우원재입니다 오늘 이제 좀 특별한 날이죠 뮤직하이 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는 라디오 보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지금 케이크가 이렇게 또 팬분들께서 보내주셨고 이렇게 또 좀 낯서네요 그리고 오프닝을 읽는데 사실은 최근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떨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지금 창문 너머로 저희 사장님이 보여가지고 떨리네요 이게 참 읽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튼 이렇게 1주년을 시작을 했고요 1주년 방송 시작을 했는데 참 시간이 빠르단 거를 느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염진아님께서 웡디 1주년 축하드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PD님 작가님들도 감사드려요 장상민님께서 작년 이맘때 웡디도 청취자들도 서로 살짝 낯가리고 어색해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 됐네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익숙해지고 편해졌네요 늘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다시 한번 축하해요 그리고 권나은님께서 어제가 웡디 처음 만난 날 같은데 벌써 1주년이라니 축하드립니다 최지영님께서 우원재 목소리를 365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렇게 또 축하가 많이 왔고 감사합니다 아 또 빠짐없이 이런 주접이 왔네요 정지수님께서 웡디 다 좋은데 딱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웡디 보고 고장난 제 심장이라고 하셨는데 1주년인데도 이렇게 보내시네요 여튼 다들 감사하고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낍니다